창세기 제 34장. 내 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모리아 대 그 땅 추장 세 개미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모리아에게 청하여 가로대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.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죽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 개미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 개미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.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 개미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 김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.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화됐다니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 김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대로 수응하리라. 야곱의 아들들이 세 김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 개미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미라.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 예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. 그런 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다 할 일을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.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 개미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채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미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 일러라. 하몰과 그 아들 세 개미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.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 일을 받음같이 할 일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.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.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.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 개미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 일을 받으니라. 제 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이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 개미을 죽이고 디나를 세 개미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.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.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. 그들이 가로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.